자 그러면 이쯤에서 두 분의 몸매 변화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중입니다.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요? 자 공개해주세요. 서주연 씨는 59kg에서 그리고 체중 씨는 54kg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은지 씨는 8kg을 감량하셨고요. 그리고 줍니다. 우와! 10.9kg을 감량하셨습니다. 암양율로 따지면 은지 씨가 14.8kg, 주연 씨가 18.5kg. 이야 엄청나네요. 엄청나네. 대단들 하십니다. 4주만의 10kg. 이번에는 팔둘레 공개 주세요. 두 분 다 31cm에서 시작하셨네요. 줄어듭니다. 26. 주연 씨는 5cm, 은지 씨는 5.5cm를 줄이셨습니다. 어? 이거는 은지 씨가 더 줄었네요. 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둘레 공개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무려! 주연 씨는 7cm, 은지 씨는 13cm를 줄이셨는데요. 24.4kg, 22. 22인치요? 대박! 구하라 씨가 22인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줄였네요. 자 이제 우리 다이어트 수분께 더 도움 되시라고 저희가 비교 사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쇄골라인인데요. 자 보여주시죠. 비포예요. 이야! 대박이다. 있었어 안에. 이야 이거 거의 페이스오프 수준인데. 그러니까.